나는 그날에서 아직 한 발자국도 못 나온 것 같아요. 엄마 여기 좀 봐봐. 깊은 상처는 깊은 그리운기도 하니까.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? 그런 결정을. 그 어떤 것도 쉬웠던 적은 없어. 전부를 걸어야 했으니까. 어떻게 그걸 이제야 알 수 있어? 이게 다 니도 엄마 때문이니까. 미안해요 민아. 우리 암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다.